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670명입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5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32명입니다. 수도권이 686명으로 서울이 451명, 경기가 196명, 인천이 39명이며 비수도권이 46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의 발생 장소는 19개소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총 168개의 장소에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5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1명입니다. 집회와 관련된 사람이 67명이고 집회에 대응하였던 경찰이 4명 확진되었습니다. 기초역학조사 결과 사랑제일교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현재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변동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성북구 극단산과 관련하여 8월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조사 중에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7명이며 감염 경로와 확진자 간의 연관성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천 남동구 열매맺는 교회에 관련하여 8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에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집단 발생, 광화문 집회 관련 휴가철 전국적인 이동으로 인해 수도권에서의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244명으로 전체의 82%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검사, 격리 조치로 유행을 통제해왔지만 현재의 유행 규모와 확산 속도는 방역 조치로만으로는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전파고리를 끊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급증으로 유럽이나 미국이 겪고 있는 대량 환자 사망자 발생, 의료 시스템 붕괴,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조치에 참여해 주셔야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을 드립니다.